안녕하세요. 스탠즈 그라지 워크샵입니다. 저와 늘 자전거를 같이 타는 제이씨와 올해 안에 칠리독 프로젝트를 한번 더 해보자고 서로 약속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 18마일 플러스 칠리독을 먹기 위한 5마일을 더해서 총 23마일의 라이딩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간 트레일을 저희들은 이튼셀을 트레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는 사실 몇 개의 트레일이 합쳐져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은 마운틴 로우로드구요. 그 정상의 정점에 터널을 지나면 나오는 곳을 이튼셀이라고 부릅니다. 한편 내려올 때는 마운틴 로우로드로 내려오다가 바로 험하기로 악명높은 선셋 리치 싱글 트레일으로 내려오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밀라드 캐니언 룹을 지나면 파킹라스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업필로 아주 많은 운동을 하구요. 다만 내려오실 때는 이 선셋 리치 트레일을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곳이 해마다 사망자가 나올 만큼 좀 악명높은 곳입니다. 그 이유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싱글 트랙 다운힐인데요. 길이 좁고 곳곳에 락갈든이 있을 뿐 아니라 머리 위쪽으로 튀어나오는 돌들이나 나뭇가지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바로 그 옆에가 까마득한 낭떠러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테크닉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하지 않으시면 작은 실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영상을 끝으로 이곳을 다시 찾을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어필과 테크닉한 다운힐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방문하셔서 이 아름다운 경치와 함께 즐겨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다녀온 영상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혹시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에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좀 잊어버렸어요. 좀 잊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이 좀 덩어버렸어요. 많이 올라가서. 준비됐어요? 아니요. 아니요. 가자. 가자. something you need to tighten up? идет. hum 앞으로,ô세요 가 czym셔가지고. 뭘 이렇게 fortable 조심해 주세요. 암흑은 excep트를 치고 계신가요? 찬 했다 Beautiful day! 아니요 그냥 내 메일로 확인했어요 우리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JPL에서 잇든스타러 나이스 시간을 겨드리기 한 번씩 오면 좋은 idea 한 번? 9 와, 한 반 조금 더 왔나? 뺴고 한 번 더? 이 상자이 너무 웃겨 인스패라이션 포인트 러호 캔디 여기요 그는 그는 이 면이 다 브러쉬였어요 이 면은 면은 면이 두고 여기가 너무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면이 면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것 같아요 내 blood sugar level is low and he gave me all the food to me we made it almost yeah that's the tunnel cool the white rock yeah look at that we made it 이틀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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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너무 많이 말도 안까봐 안전한 거 같아 난 이틀세로 아... 구멍에 조회 구멍에 조회 Just right around the corner 우린 이틀서 다이로 이틀세로 너무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요 진짜 배고파요 다시 한번 제 몸이 너무 고소해요 이제 우리는 세 개를 먹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 땅 정말 거의 다 죽었어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weather, everything 스타 너무 고소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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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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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